자 석점창 박상호 선수의 석점 깨끗하게 통과합니다 동쪽 골이죠 박상호 선수 그렇습니다 자 8초 안쪽으로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박상호 본인이 직접 발견해줍니다 처음으로 역전 성공하는 부산 KT 자 이제도 김우남 스크린 닫고 열렸습니다 박상호가 박상호 선수가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그렇네요 자 키보남 몸싸움 치열해요 그리고 박상호가 벤스를 앞에 두고 떠올랐습니다 네 3쿼터가 아니라 첫번째 득점을 또 만들어내네요 자 10점 차입니다 앞서 있는 부산 KT 박상호 과감하게 돌파 직전 벤스 내 파울 박상호 두개자의 첫번째 들어갑니다 박상호 두개자의 첫번째 들어갑니다 박상호 두개자의 첫번째 들어갑니다 자 뒤쪽에 초성고 선수가 있고요 자 유지섭 선수가 자 유지섭 선수가 윌리엄스의 미들슛 짧았습니다 박상호가 리바운드 2회 세컨슛 성공 박상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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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